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에레미야의 70년 예언은 어떻게 실현되어졌을까요? 에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북해하되 우리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유다인들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포로생활이 마치는 70년에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의 땅을 치셔서 영원히 황북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이지만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말씀이 기록된 사본을 구해서 읽고 기도함으로 에레미야의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수의 비밀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즉 바벨론 너브간네살왕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제사가 재건되어지는 때가 바로 70년 만에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의 70년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전제사 재건에 맞춰야 합니다. 남유다인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연도는 주전 605년인데 열환기하 24장 1절에 여호와 김 시대에 바벨론 왕 너브간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와 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너브간네살왕이 애국공정 때에 여호야긴 왕 외 1만 명을 잡아갔는데 이때 에스겔과 에스겔의 사촌인 모르드게의 조상도 함께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환기하 24장 12절 말씀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3차 포로는 주전 586년 남왕국 에로살렘 함락과 유다의 멸망시 시디기아 왕 11년 너브간네살왕 19년 이때 에레미아도 함께 끌려가다가 유대총도 그다리아가 다스리는 미스바에 남은 유다인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페르시아에 넘어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칭령이 공포되는데 모든 포로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이 되는데 실상 바벨론의 마지막 왕 별사살이 살해당하고 메대와 바사가 함께 바벨론을 사시렸던 때는 메대왕으로 다리오가 즉위했던 연도 주전 539년이므로 1차 포로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 하면 약 66년의 세월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70년의 비밀 예루살렘의 황모함이 끝나는 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날 이 비밀은 언제일까요? 1차 포로 귀환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총독 수룩바벨과 대제자상 예수와 여호수와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한 해는 주전 535년이며 기초를 놓았던 때는 주전 532년이고 완공은 주전 516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연대로 본다면 1차 포로로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한 연도를 계산하면 정확히 70년이 차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의 70년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연도는 시드기아왕 11년 주전 586년이고 포로 귀환 후 수룩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완공한 연도는 주전 516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완성되는 해를 계산해 보면서 정확히 70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아의 70년 바벨론 포로년수는 다니엘의 개시에 비춰볼 때 예루살렘의 황모함이 마치는 날로 본다면 1차 포로년도 주전 605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한 연도 주전 535년도가 70년이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 주전 586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재건 완공의 년수 주전 516년을 봐도 역시 70년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아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다니엘이 개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에레미아의 70년으로 본다면 구속사적으로 70년은 아담의 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죄로 다락한 후에 완전한 회복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완전한 회복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70년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이며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회복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에서 실패한 안식의 완성인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아의 70년은 다니엘의 71회와 함께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다니엘의 71회는 62일회, 7일회 그리고 한일회로 진행이 됩니다. 62일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를 말하고 있고 7일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의 62일회 후에 기름보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노스가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사건을 말합니다. 나머지 한일회는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데 로마 황제들이 성도들을 박해한 기간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71회를 숫자적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상징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동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여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을 건설하여 비잔틴 문화 기독교 문화를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62일회는 보금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온 세계를 덮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7일회는 보금의 암흑기인데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금의 변질과 왜곡 그리고 세속화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환란과 비통함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일회는 배교와 교회 말살 그리고 접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71회는 첫 번째로 역사적인 71회 즉 에레미아의 예루살렘 회복 70년과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개시로 받은 71회 즉 여호와의 구속원약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주구심 71회이며 세 번째로 보금의 시대의 흥안과 배교,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데 로마의 멸망 이후에 기독교의 부흥과 중세 암흑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금의 변질과 이단성, 세속화를 거쳐 마지막 대환란을 통한 영혼주소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리고 성두들의 천국 입성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